나팔의 나팔의 나팔 나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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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 메뚜기 떼들은 임금이 없지만 본문에 있는 황충의 떼들은 임금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 임금이 파괴자라는 이름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여기서 황충은 분명 사단의 세력을 의미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모사된 황충의 모습에서 두드려진 점은 황충의 그런 모습들이 말들, 금멸루간, 사람의 얼굴, 여자의 머리털, 사자의 이, 철호심 겸 정갈의 꼬리, 쏘는 살과 같은 것으로 혼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쟁의 이미지를 강하게 풍기며 사용된 언어나 이미지 모두가 전쟁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은 이러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황충들은 전쟁을 위해 예비된 말들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있는 사단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오래전부터 전쟁을 예비하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련한 진심처럼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전술의 능한 존재들입니다 8절에 보면 사자의 이빨과 정갈에 쏘는 독이 있어 치명적인 파괴력이 있습니다 9절에는 철호신경 즉 이들은 완전한 갑옷으로 자신들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게시록 9장 19절을 보면 악한 천사들이 이끄는 마병대는 이뿐 아니라 꼬리에까지 뱀과 같은 독이 있다고 말씀하신 데 있는 실로 사단의 세력이 강한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수가 많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날개소리가 전쟁터로 달려가는 전차 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들에게는 파괴라는 의미를 뜻하는 아바돈이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이는 이 황충들이 오합지졸이 아니라 사단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강력하고도 거대한 조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자 이빨과 정갈의 독과 같은 치명적인 파괴력의 철갑으로 완벽하게 무장한 존재 인간의 눈을 흐릴만한 이 매력이 있고 또한 교활한 전술까지 구사하며 사단이라는 두목 아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군단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이 이미지를 볼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두렵고 때로는 이들이 우리와 맞서 싸울 때 우리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황충의 권세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정갈의 권세를 갈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권세에 비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는 것처럼 3절 하반절에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그 권세를 잠시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의 모든 피조물은 여러 가지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것조차 다 하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세력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잠시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이 우주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시며 사단과 그에 속한 세력들이 재해 아무리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모든 만물은 드러내야 하듯이 이 사단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과 피조물들은 각기 능력대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에 드러내기에 궁극적으로 성도들은 이러한 세력들을 볼 때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위해서 용기를 내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세력이 또한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원대한 그런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제를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의로운 노아와 그 가족들만큼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소동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롯과 그 가족만큼은 악한 백성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국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 첫째부터 셋째 재앙까지 곧 물이 피가 되거나 개구리, 이가 급습하는 재앙 등은 기본적으로 그리 심각하지도 않고 피해가 크지 않은 재앙이기 때문에 애국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리가 임하는 등의 보다 중대하고 무서운 넷째 대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백성을 분명하게 구분하셨습니다 또한 천사들을 보내어 장자를 치는 결정적 재앙에 이르러서는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즉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당신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들을 분명하게 구분하신다는 것을 알고 비록 잠시 잠깐 이 땅에서 고통을 받아도 성도의 그 고통이나 그런 어려움과 고난은 불신자들의 그러한 영원한 심판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면 이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하거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음을 흔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잠시 잠깐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특히 글수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제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하나님의 그런 저주와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고 그냥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재앙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환란을 볼 때 결국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대상은 바로 누구냐면 불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맞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러한 재앙과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모든 주권을 행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한 보호받을 것에 대해서 일단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황충들은 정갈의 권세가 주어졌지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라고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있는 치기까지 재앙의 바람에 불지 못하도록 하셨던 그런 유한계시록 7장 1절 3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비록 사단의 세력이 이 땅에서 아무리 날뛰어도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이 말씀이 그 성도들이라고 아무런 재앙과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까지 때로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성도들을 해야 할 권세가 바로 사단에게는 없으며 삶과 죽음의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히 그 하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 종말의 재앙들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성도들은 머리카락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보다 더한 재앙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겠지만 우리는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이마에 거룩한 성령의 인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영원한 구원이 확정되었음을 굳게 믿고 항상 진리 안에 거하고 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뤄가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서 이 땅에서의 모든 잠시 잠깐 환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가 이와 같은 영광을 누리는데 택한 받지 못한 자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기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충들은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자들을 죽이지는 못하고 단지 괴롭게 할 권세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게 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원래 금속에서 비금속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시금석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진실을 알기 위해 고통을 가하는 고문 등의 의미로 발전해 극심한 고통을 나타낼 때 지금 괴롭게라는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따라서 입 맞지 않은 자들이 황충에 의해서 이러한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마치 고문당하는 삶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처럼 괴롭힘을 받은 자들은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죽기를 원해도 죽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을 따른 자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은 종과 포로들에 불과하며 그들의 삶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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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매 순간이 고문당하는 것 같은 지옥과 같은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땅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궁핍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자유로운 말미암아 그리고 이 땅에서 원전한 그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로로 탈 복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입맞지 않은 자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제를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에 쏘는 고통으로 입맞지 않은 자들은 죽음을 또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죽기를 원하지만 그조차 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불신자들의 삶이야말로 지옥에서의 삶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육신의 고통으로 해방되기 위해 또한 자살이나 안락사를 선택하고도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땅에서 삶이 끝이라 생각하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이 땅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고 종결지을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어졌으며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으로 그 하나님에게만 오직 우리의 생명의 모든 방향을 아래고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죽기를 강구한 우리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신령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어서 속히 육신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속히 육신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에게서 죽음은 즉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다다 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그 마지막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마지막 종말의 때에 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하늘나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사단의 권세는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을 해안 권세가 있더라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란 황충으로 상징되는 사단의 세력이 주는 치명적인 고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사도와는 그 권세가 다섯 달로 제한되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의 활동 기간이 제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사단의 세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 기간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간에 불과한 이 사단의 세력과 그때를 보면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신가 다스림과 통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한되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귀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황충에게 다섯 달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을 해악이 하셨고 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도 이 재앙이 국한된 제한된 범위에서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마지막까지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기다리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빨리 가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고 소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회개할 자들이 돌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회개할 그러한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가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남은 자들 즉 예수 글쎄 십자가의 대속이 없고 무효화 되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인리하심을 그들은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계속하여서 그 손으로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약 중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하게 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하게 절하고 있는 그 모습은 여러 귀신과 우상하게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하다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받아마땅하신 그 예배와 그 경배를 우상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 첫 개명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고 경배를 하고 있는 그 행위는 있는데 그 대상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금, 은, 동으로 만든 우상이고 이것을 달리 적응하면 우리의 자녀나 또는 우리 부모나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세상의 것이 명예나 권력 등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승배는 결국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것을 삼긴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주인이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피조물된 우리의 신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공을 들여서 정교하게 우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것으로써 생명이 없으며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것을 승배하는 자들은 결국 그 우상을 돌보고 수리해야 되는 수고로운 수고로움을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 다음에 언급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까지 포함해서 이 모든 악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더욱이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그런 기쁨을 기쁨에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하신 그 주권에 복종하지도 않고 우상이 주는 세상에 주는 것에 대해서 만족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며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고 경비하지도 않는 자들을 차라리 한 번에 그냥 끝내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단 마지막까지도 단 한 용이라도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게시록의 앞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규모를 축소하셨습니다 제안하셨습니다 땅 4분의 1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재앙이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먼저 죽지 않고 그저 고통만 받게 하셨습니다 사실 고문을 행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죽기 전에 고문과 같은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3분의 1로 그 재앙의 범위를 확대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앙에도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재앙을 계속하자 마침내 16장에서 보는 것처럼 7대접 재앙을 완전히 심판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시되 결정적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 땅의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한꺼번에 모든 심판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덕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류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자인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일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끊어시 참고 기다리시는 그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과 자비를 보고 깨달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가족들을 보기 원합니다 이웃들을 보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보기 원하고 열방을 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을 대할 때마다 살인과 여러 가지 실수와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와 적개심이 일어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된다면 이러한 분노와 적개심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에 대해서 거리끼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지만 피하였던 선지자 요나가 있습니다 그 요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원하셨고 또한 사올을 위해서 밤새 부르지었던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올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우와께 부르지지니라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소를 거절하는 동족을 향해서 아픈 마음으로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걸었던 사도 바울과 같이 끝없는 사랑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안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심판을 또한 알고 깨닫고 대비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를 깨닫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자들입니다 내 힘과 능으로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이 나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결국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이킬수록 이 마지막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신과 인자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돌이키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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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